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과거의 법률관계와 확인의 소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07-96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에 관한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사하고 피고가 회사였는데 상고를 해서 화기 반성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비료 제조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A라는 사람의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원고는 사위가 1996년 1월 26일 날 피고의사 이사로 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0일 날 임기가 만료됐는데 됐는데 그리고 나서 원고가 2017년 3월 31일 날 주청에서 다시 이사로 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 31일에 이사로 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인, 장인이 A, 장인 그리고 다른 형제가 있겠죠. 아마 원고의 처, 딸과 다른 형제들 또는 아버지 이렇게 한 문건, 보통 가족과 누적을 오는 양자로 나누어입니다. 어쨌든 이 딸과 아버지와 다른 차녀들,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A 장인이 2017년 11월 17일 날 피고를 상대로 주청 부전지역 확인을 청구를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아마 실질적인 대주주일 거예요. 주청 부전지역 부전지역 확인을 받아서 2018년 7월 7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이때 2018년 8월 21일 날 주청 겨울이로 장인과 차녀가 이사로 선입이 됩니다. 사인은 내쫓고 장인과 차녀가 이사로 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A의 장녀, 즉 사회의 부처, 장녀 쪽, 장녀 쪽이 주청 취소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장인과 차녀의 이사 선입이 무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장인이 2019년 7월 26일 날 주청 결의로 A 장인과 차녀를 다시 이사로 또 선입합니다. 두 번째, 주소 선입을 했더니 장녀가 또 소송을 제기해서 주청 취소를 해서 또 승소합니다. 두 번 다 무효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19년 11월 18일 날 피고를 상대로 이사의 지휘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나, 니네 두 번이나 이사 선입이 무효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 이사 지휘가 여전히 있어. 그러면서 사위가, 이 사위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나 이사 지휘 그대로 있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2019년 11월 18일 날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29일 날 또다시 장인과 차녀가 또 이사로 선입이 됩니다. 선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21년 11월 18일 날, 2017년 3월 30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그때까지 이사 지휘를 확인한다는 걸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과거까지, 21년 현재를 기준으로 옛날에 내가 이사였다라는 과거의 권리관계를 이제 확인받는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의 청구에서 과거 권리관계를 가능한 것이냐.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겁니다. 과거의 권리관계나 확인은 원칙적으로 소액이 없다. 다만 이것이 어떤 다른 수단이 없고 필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소송경제나 지금 보호를 받는 게 가장 감명하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인정 안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예외적인 거고,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즉, 이거는 소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조사 사항이 된 거죠. 그런데 변경된 청구, 즉, 19년 7월까지 내가 이사였다라는 것을 21년에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수 청구권 이외에는 다른 법률적 분쟁이 없다. 그리고 다른 소송 과정에서 장녀의 주식이, 명의시작 주식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금 장녀가 아버지, 장인어른의 주식을 명의시작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죠. 이 보수 청구권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쟁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의 청구를 받아서 승소를 한들 분쟁의 일렉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보수 청구권에 관해서는 또 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확인의 소 자체로는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의 법률관계에서 확인의 유효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과거 법률관계에 의한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특별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확인의 소라는 게 예외적 소송이라는 거고 확인의 이익 유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송을 실무해서 이런 과거의 법률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소송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이면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재판부로 하여금 이거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를 들게 하는 쪽이 이것이 분쟁 해결의 유효 적절한 수단이다. 그리고 이걸로 한꺼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과거의 권리관계의 한계에 대해서는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을 구원하고 이거는 입증을 못하면 입증 책임은 아니죠. 그리고 직권 조사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장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확인의 소송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게 있으면 반드시 주장을 해서 상대를 압박을 주는 것이 좋은 수단이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